네, 우리 가요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대동포 여러분, 다문화가족 여러분, 세트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또 함께해 주신 왕호 국민 여러분 또 가요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저는 전국 가요댕기네 진행을 맡은 여러분의 엔덜핀 왕연액을 부르는 이부영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흑뚱뚱을 부르는 가수 평다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끝이 안 보이도록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그럼요, 오늘 가수 축제 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일이죠? 우리 생일이고, 또 우리 함께해 주신 5천만 가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47번째 생일을 맞는 가수의 날 오 전국 가요 대회진의 팅집으로 함께 알차게 꾸며볼 텐데요 기회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어떤 분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보여드릴 무대는요 늦각기 역정을 불사르고 있는 분입니다 아름다운 고장, 녹차의 고장, 봉선군 홍보대사로 맹활약 중이시고요 키도 크시고 아주 미남 가수입니다 네, 이분이 또 봉사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정혁근 씨의 무대 누구 없나요? 큰 박수로 받아보겠습니다 와우, 시각, 시각, 시각 고장,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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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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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